루크 도널드. 그는 미즈노 아이언으로 세계와 싸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팩트 시의 느낌입니다. 부드러운 타구감, 그리고 잔디를 빠져나가는 감초까지. 나는 미즈노 아이언에서 언제나 그 특별한 타구감을 경험합니다. 미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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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혜연입니다. 저는 지금 미즈노 드림컵 코리아 투어 중고대학부 2차 예선이 열리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플라자 CC에 나와 있습니다. 짙은 안개가 선수들을 괴롭혔지만 이들의 꿈을 향한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짙은 안개를 인해 경기가 30분가량 지연된 가운데 서톨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이내 안정감을 되찾으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이연수 선수가 1안더파 71타를 기록하며 1위로 결선에 진출했고 이장엽 선수가 동파를 잃었지만 데카운트 방식에 의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 2분파 72타로 박형준, 정재훈, 김재일 선수가 각각 3, 4, 5위에 올라 결선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Kakao construtой. μιαстран freakin 다행돼 extra. 끙끙 explan을 면색illed isto.